돈이 0만원이야? 내가 집 구경도 못했어 내가 봤을 때 이 형이 두둑하게 챙겼어 아니 못 챙겼어 근데 거짓말 안 해 챙기긴 챙기긴 챙겼어 가방이 두껍다 형 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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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챙기긴 챙겼는데 형은 앞에다 놨나 봐 앞에가 두둑하잖아 가방 앞은 안 열어 너 앞은 안 연다고 와 또 돈 많은 사람끼리 앉아? 야 부럽다 부러워 승호 형은 확실히 많아 여기 지금 가방이 두꺼워요 지금 승호 아까 막 어깨 일고 다니던데 돈 많아가지고 승호가 엄청 적응을 빨리 하네 아니 승호가 진짜 이뻐고 이쁘게 생겨가지고 무서운 놈이네 이거 약간 FM이에요 확실히 조교 출신이라서 그런지 FM이에요 나 이거 동그랗게 잘라줄 수 있어? 점을 잘라줘 크게 여기 붙이게 뾰루지예요 이거를? 달라고 그래 차라리 점이 없잖아 이 뾰루지가 너무 부끄러워 아니면 그건 어떻게 내가 코딱질 하나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거기다 붙이면? 아니 여기 사이즈에 맞게 약간 예쁘게 큰게 어울려? 테이프가? 야 그래도 저 진짜 남친이 많이 챙겨주네 아니 근데 나 저기 석삼이 형 왜? 아니 여기 저기 초록팀 초록팀 아니 우리 저 승호 팀장의 목소리가 너무 안 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 친구가 혼자 개인 방송을 하더라고 혼자 있을 때는 막 하고 막 여러분 방송을 보세요 승호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 판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밑에 있는 사람은 돈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아 그 정도야? 아무튼 승호 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승호 장난 아니에요 승호야 승호야 우리 팀이 팀웍이 더 이상 깨지지 않으려면 다음번에 우리가 이겨서 네가 좀 양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돈이 좋아 얘기해봐 그렇게 돈이 좋지? 돈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니? 근데 그래도 이렇게 뭐 가져갈 게 있어서 막 서로 싸우는 모습 보기 좋다 아 뭐야 그쪽 팀은 뭐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진짜 운이 없어 어? 축구하는 거예요? 대박 동희가 축구 선출입니다 아 진짜? 동희야 너는 땡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못 하는 게 뭐야? 동희가 선출이래 승호야 승호야 돈부터 나눠야 되는데 지금 딱 나눠야 되는데 지금 나눠요? 네임 피디가 아 그냥 한 명을 몰게 할까요? 한 명 몰게 할까요? 형이 또 작전했지 이 형이 이랬어 너 얘 저정맞았지 두 명이 갈게 하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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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씩 5만원씩 가위바위보 오케이 너 한 명하고 한 명 남았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니 내가 다 맞추고 100원도 못 가져가고 나 이거 갱판 칠 거야 야 이... 야 이... 이리 와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식전 후에 이밖에 없어 아니요 식전 후에 이밖에 없어 아니요 야 야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야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야 추워 추워 야 승호야 여기서 너 5 나 5 가르자 그냥 아니면 이렇게 하자 너 너 너가 어차피 1등이니까 너 4장 가져 가 4장 갖고 나 4장 오케이 가자 원래 아 이렇게 강하게 가 그럼 원래 2만원밖에 없던 거죠 그렇지 원래 2만원밖에 없었던 거죠 야 너 야 너 이리 와 야 너 이리 왔어? 야 얘 뻔뻔한 얘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2만원밖에 없어서 말이 돼요? 2만원 안 하는 거야 형이 안 할 거야 아니 형 아니 왜 둘이 늦게 들어와 야 이리 와 나 망칠 거야 야 빨리 이리 와 너 뭐야 야 너 어떤 사람이야 우리 2만원씩 가져자 2만원씩 나누자 그러면 세찬이나 다 2만원씩 나누자 야 승호야 야 승호야 뭐하는 거야? 3산이야 이게 뭐야 야 내가 다 맞춰놓고 아니 형 내가 다 맞춰놓고 이게 뭐야 똑까놓고 얘기해 집이니까 얘 2만원 주고 니 2이 갖고 우리 1만원씩 더 줘 그럼 됐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아니 2만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얘 진짜 뻔뻔하네 이거 카메라에다가 담아주세요 얘 엄청 아니 쟤가 쟤도 웃고 쟤 아주 그냥 집으로의 유승호가 아니야 쟤 잘 컸네 잘 컸어 아주 유승호야 그리고 자기가 웃음 우창을 못해요 거짓말 못해 거짓말 못해 진짜 미치겠다 거짓말 못해 자 룰 드릴게요 네 룰 드릴게요 네 룰 주세요 뭐였네 다 아 이런 거 이만 씨 나눠 잘 보이세요 아 열받아 아니 복지를 받은 대로 좀 됐는데 왜 그래 좋아 좋아 미션 설명 드릴게요 이번 미션은 함께하는 거래로 5대5 족구 게임입니다 하지만 그냥 족구가 아니라 둘 혹은 셋이 한 놈이 되어 함께해야 하는데요 팀은 두 명 세 명씩 허리끈을 연결한 채로 게임이 진행되고요 각 팀은 남남 그리고 남남녀 이렇게 두 명 세 명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남남녀 15점 내기로 할게요 아 나 잠깐 죄송한데요 이게 안 들어와요 나 지금 이게 안 가시네 게임 하셔야죠 게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승호가 뻔뻔하게 뻔뻔하게 그런 게 아닌데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하니까 복종이랑 해서 둘이 받아 둘이 받고 나랑 셋이 앞에 갈게요 근데 승호가 제가 대단한 게 말이 없으니까 미치겠어요 애가 타격 경우도 없어요 이거 가만히 있어요 말을 해도 가만히 그리고 돈을 받아 돈을 받아 아니 쟤가 진짜 그럴 때 열 받는 게 지가 우승을 못 참아 탈모양 가져가 놓고 자 찬아 이따 우리 이겨야 돼 너 뭐라 그랬냐 야 나 동문이 형이야 아니야 형은 지가 악기가 쉬웠어 야 넌 동생이기라도 하지 난 모르겠네 해요 진짜 근데 더 이상 우리 억울하게 하지 마 오케이 파이팅 해봐 쉽지 않은데 이거지 운동 풀자 형 마이 외쳐줘야 돼 마이 시작하겠습니다 마이 얘기했다 마이 나야 나야 오케이 가 가 헤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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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승호야 좋아 승호야 야 승호야 야 돈만 타고 너 배추도 취해 야 배추도 취해 너 배추도 취해 승호가 운동 신경은 없어요 네 야 너 벌칙 안 받는다고 너 지금 가 가 가 가 야 승호야 이럴 거면 돈이라도 제대로 나오는 건가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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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으면서 합시다 즐겁게 너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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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쟤 너무 나쁘지. 앉아줘. 자, 얘가 운동을 못 해요. 운동을 못 하네. 나 승호 1대1 해도 이기겠다. 야, 얼굴에 비해서. 야, 너 벌칙 안 맞는다고 지금 그러면? 아니, 그는 내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얘가 속이 깊네. 지금 거의 소민이 하고 지금. 어, 거의 나만큼 하는데? 거의 소민이 느낌인데? 소민이도 이 정도 해. 서버는 둘래? 야, 야, 야. 머리, 머리. 네, 네, 네. 다시. 승호야, 승호야, 좀 집중할게. 승호야, 좀 집중하셨지? 승호야, 좀 부탁할게. 야, 유승호 진짜 보통 아니네.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달랐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군대에서 많이 하긴 했는데. 이기한 거야? 야, 야, 야. 다시, 다시. 야, 야, 야. 얘가 맞아야 되나? 야, 승호야, 너 왜 그래? 너 일부러 선호해서 너 하는 거야? 뭐야, 돈 많아? 돈 많으니까 그런 거잖아. 벌치가 어쩌면 아니라. 벌치가, 벌치가 친히잖아. 오랜만에 해가지고. 할게요, 잘 줄게요. 안정적으로. 앞에 더 당겨. 앞으로. 오케이, 자자자자. 좋지? 오케이, 좋아. 잠깐만, 나와봐. 넘겨, 넘겨, 넘겨. 잘했다, 잘했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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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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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호야! 승호야! 아, 쟤 왜 저래 진짜? 야, 야! 승호야! 승호야! 아, 쟤 왜 저래 진짜? 야, 야! 승호야! 승호야! 야, 너 일부러 그렇게 해. 오케이, 오케이. 야, 너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레트랑 달라서. 너 이제 혼낸다, 형이 이제. 야! 야! 아니, 서민이가 훨씬 난데? 야, 이 정도면 승호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예요, 쟤 지금 심판급이야. 됐다, 됐다. 서민이! 헤딩! 서민이! 헤딩! 나 승호 1 대 1 해도 이기겠다. 이기겠다, 이기겠다. 이기겠다. 그치? 공이 왜 이렇게 높지? 아니, 공이 너무 높아. 아, 좋았어, 좋았어. 머리카락은 나왔어요. 아, 좋았어, 좋았어. 뒤로 좀 와, 뒤로 좀 와. 쫓아가자. 가운데로 와. 그렇죠, 좋아. 마이! 야! 야! 아, 승호야! 자, 디나, 디나, 디나. 승호야, 승호야. 자, 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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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나. 승호야, 승호야. 오케이. 아! 오케이. 야, 왜 군무 공격을 해? 야, 왜 군무 공격을 해? 야, 왜 공격을 해? 야, 승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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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승호가 우리 쪽에. 아니, 그 헤디를 스파이크를 날리네, 자기 팀한테. 아, 지금 이름표 떼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상한데. 형, 일로 돌리자, 형. 내가 오른쪽,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면 나 뒤로 오는데? 오빠, 오빠가 돌아. 제가 오른발 잡이에요. 잠깐만. 돌아, 돌아, 돌아. 그걸 돌리면 돌아. 내가 오른발 잡이라. 그래, 그래. 몇 대 몇이에요? 7대 3. 응, 한참 앞서고 있어. 됐어? 오케이, 좋았어. 마이! 나 왼쪽으로 알게 되고 있어? 좋았어, 좋았어, 잘했다. 천천히. 머리 머리 머리. 좀만 더 있어요. 자세히 가세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한테 와줘야지, 와줘야지! 와줘야지, 와줘야지! 잘했어, 그렇지. 좋았어, 그렇지. 좋았어, 그렇지. 예이! 가ка... 왼 발이라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하면... 왼 발이라 어쩔 수 없었어. 진짜 이기자. 형 끌리면 와줘. 가줄게. 알았어. 자 갈게요. 멋진 공격 갈게요. 오케이. 야 니가 할래? 왜 이래. 오케이. 야 니가 할래? 왜 이래. 니가 할래 하면서 당겼어. 아니 뭐 하는 거야. 니가 할래 하면서 오케이. 자신감 있게. 아니요 아니요. 자. 가운데로 와. 나이스 서브. 나이스 서브. 동이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까불 줄 알았어. 그냥 넘겨도 돼. 아주 멋있게 하고 싶었어. 아 오케이 까불 줄 알았어. 딱 얼굴이. 야 승호와 저도 감 잡았구나. 역전하자. 군대 생각 살짝 나지? 나 하기 시작했어요. 어 좋아. 됐어 됐어. 할 수 있어 이거. 어렵지 않아. 좋아. 오케이 전 서민. 됐어 됐어. 수빈아 너야 수빈아. 아니야. 그냥 동이야. 그냥 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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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이가 잘해. 오케이 수빈이 개발. 오케이. 개발 개발. 야 너 개발도 광수랑 똑같다. 몇 대 몇이에요? 좋아. 이제 다시. 이제는 좀 팸팸하게 가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서브는 무조건 뒤에서 많아. 서브는 무조건 뒤에서 많아. 오케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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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갈게요. 기숙성은 오니까. 야 이거 찬스로 한 번. 갈까요? 갈까요? 자 이거 찬스로 한 번.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이거 찬스로 한 번. 야 누구한테 스파이크 가. 야 누구한테 스파이크를. 야 왜 여기다 스파이크를 해. 아니 근데. 승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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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찬이가 족구를 못하는 애가 아닌데. 형 이거 안 돼, 안 돼. 엉망 칭찬이네. 진짜 못하네, 세고. 1점 남았습니다. 1점? 아, 요즘 놀아보자. 14 대 12. 아, 14 대 12? 제발 집중해. 한 판이에요? 갈게요.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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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어. 마이. 마이. 유어. 서로 마이. 서로 마이. 오, 들어왔다. 나이스. 오, 들어왔다. 나이스. 그래, 줘봐. 좋아, 좋아, 좋아. 나야, 나야. 오, 들어왔다. 나이스. 나야, 나야. 소민아, 뒤로 넣어보라는 건데. 그렇지. 나야, 나야. 아니야. 소민아, 뒤로 넣어보라는 건데. 아니. 아니, 소민아. 야, 소민아, 너 아니야? 뭐하는 거야? 안 되겠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소민이 아니야? 야, 뭐하는 거야? 야, 소민이 아니야? 야, 성민이 아니야? 야, 앞뒤가 시인 거야? 야, 뒤에서 많이 했잖아. 내가 받는다고. 아니, 그냥 스킬을 넣어가지고. 아니, 누가, 누군요. 이거 이렇게 뒤에서 하는 게 맞지? 아니, 무슨 스킬을 넣었어, 승우야. 아니, 앞에 또 떠올려가지고. 진짜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끝났습니다.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끝내, 끝났어, 그냥. 야, 끝 풀고 앞에 말하자, 그냥. 승질맛나. 아니, 근데 승우가 진짜 말도였어. 승우가. 어, 여기서 10만 원 걸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불고. 몇 명? 2명? 3명? 3명? 올. 점수 내자, 10만 원 따자. 가까이 써줘야 돼. 자, 지금 볼 수 있어. 점수 내자. 자, 지금 볼 수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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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뛰어. 형, 쳐. 형, 쳐. 와아! 형, 쳐.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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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